안녕하세요 집센티비입니다.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6만호를 2022년까지 사전청약을 받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셨고 직장이 수도권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사전청약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9월 8일자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총 37만호의 물량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이 중에 6만호나 되는 물량을 내년과 내후년에 사전청약이 진행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전청약은 이명박 정부 때 그러니까 2010년 보금자료주택 당시에 시행되었었고요. 이후에 9년 만에 시행이 되는 거예요. 본청약을 하기 1에서 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서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면 본청약 때까지 그 자격을 유지했을 때 100% 해당 주택에 당첨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이 패닉 바이행하는 수요를 어느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기 신도시는 기존의 1기와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서울에 좀 더 가깝게 붙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3기 신도시들이 완성만 되면 편리한 광역 교통망이 생길 곳들인데요. 남양주 왕숙이나 고향 창릉, 부천대장, 하남교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건설된 2기나 1기 신도시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긴 해요. 하지만 해당 3기의 위치들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은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무조건 사전청약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서울에 내 집 마련을 미리 하실지 아니면 청약을 기다리실지 잘 판단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올려드리는 영상입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예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전청약 계획은 2021년 7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전청약의 자격은요. 본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특히나 거주 요건 같은 경우에는요. 사전청약 당첨 후에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됨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청약 물량 중에서 55%가 특별 공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중에 신혼부부 특공이 30% 그리고 생애 최초 특공이 25%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지 요건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그리고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그리고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자면 됩니다. 다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은 전 세대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고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이면서 특별 공급 그러니까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에 해당이 된다. 이런 분들은 사전 청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특별 공급과 관련된 더 정확한 자격 요건은 한국감정원의 청약 홈에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해당 홈페이지에 바로가기를 연결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특별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사전 청약을 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청약 저축에 가입이 되어야 있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렇게 자격 요건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 사전 청약 일정 중에서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3기 신도시인데요. 2021년에는 3만호, 2022년에 3만호 이렇게 총 6만호를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이나 용산정비창, 강서나 마곡, 은평 등 서울권에 사전 청약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청약을 할 때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충족이 되었다가 나중에 본 청약을 할 때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난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2019년에 자산 보유 기준을 보면요.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그리고 자동차는 2,764만원 이하여야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자격 요건이 되는 거죠. 이 사전 청약일 때는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가 1,2년 있다가 본 청약을 할 때 이 기준 이상이 되어도 허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 청약이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최고 2년인 의무 거주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전 청약 시점을 기준으로는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되고 사전 청약 시부터 본 청약 시점까지 만족을 하면 입주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본 청약 때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이 당첨은 무효가 된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만약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또 다른 주택에 사전 청약은 할 수 없고요. 대신 일반 청약이나 기존 주택의 구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사전 청약으로 당첨된 이런 3기 신도시 등에 포함된 주택은 포기를 해야 되죠. 또한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가 확정이 되면서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사전 청약을 6만 호 가까이 하는 것은요. 수도권에 거주해야 하지만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패닉바잉을 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려라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라는 말이 맞겠죠. 다만 사전 청약을 2022년까지 받으면 2023년부터 본 청약을 하고 그 다음 보상 절차를 거쳐서 실제로 입주가 가능한 시기는 빠르면 2026년 늦으면 2028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전 청약에 당첨된 분이고 그 주택에 입주를 하려면 앞으로 6년에서 8년 정도는 월세나 전세를 살아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이어지는 gtx와 같은 교통망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한다면 서울까지의 출퇴근길이 매우 힘들어질 것이고요. 3기 신도시의 입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6년에서 7년 정도를 집 없이 버틸 수 있고 청약 당첨 확률이 높으신 분이라면 사전 청약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분양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인근 시세 대비 30% 정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나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당첨 확률이 낮은 분이라면 사전 청약 신청 기간까지 굳이 기다리실 필요 없이 법인과 다주택자가 내년에 양도세와 법인세율 인상을 피해 매물을 내놓는 올해 말까지 혹은 6% 종부세 부과 시점인 내년 6월 1일 이전까지는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전 청약 물량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